오늘은 김기림 시인의 태양의 풍속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풍속 제목부터가 조금 딱 와닿는 제목은 아니네요. 이 작품은 태양처럼 환하고 명랑한 세계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이 시에서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명랑하고 유쾌한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뭐 여기까지도 딱 읽으면 바로 와닿아요. 그런데 시인 화자가 등장하고 있고 3년에서 자신의 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환하고 명랑한 세계라든가 아니면 명랑하고 유쾌한 세계라든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화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적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시라고 하는 정보가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데 우리는 시라는 것을 딱 떠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화자는 제대로 된 시를 써보지도 못하고 자책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어두운 병실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줄 그런 새로운 시의 경기, 새로운 시의 스타일, 소위 말하는 모던이즘을 모던한 시를 찾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산문시군요. 그죠?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마.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털을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작은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소리를 핥아버려라. 나의 신의 물을 쓰다듬어주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죽들의 아침을 다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이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다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 개의 연이 1년과 2년은 어때요? 그렇죠? 태양아, 태양아 하면서 너라고 하는 의인법을 쓰고 있어요. 3년에서는 태양보다 이쁘지 못한 시,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너를 기다린대요. 태양을 기다린대요. 그렇다면 이 태양은 바로 뭡니까? 이 서러운 나의 시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런 시로 바꿀 수 있는 거 또는 바꾸어진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주제를 정보를 캐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아, 자 불렀죠? 그렇죠? 태양아 도노법이고요. 화자가 소망하는 어떤 새로운 시세계, 밝음의 이미지예요.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한 번만이라도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마. 자, 이거는요. 한자 성어를 그대로 따서 우리말로 표기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화자의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혹시 학수고대라는 말 압니까? 학의 머리를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너진 터를 닦고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터. 마음에 무너진 터? 그렇죠. 추상적 대상의 시각화예요. 그러면서 이 무너진 터는 내 마음이 지금 긍정의 상태야 부정의 상태야? 부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시. 태양은 화자가 소망하는 새로운 시. 결국은 둘은 밝음과 어둠,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이루면서 현재와 소망,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겠다. 태양을 위한 작은 궁전? 태양이 바로 새로운 시의 세계라고? 그러면 새로운 시 세계를 위한 화자의 노력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야라. 명령형이네.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야. 나는 너를 나의 고향이라고 부를 것이야. 나는 너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를 것이야. 나는 너를 나의 희망이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야? 나의 모든 것이란 얘기죠? 즉 태양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만큼 절대적이다.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사나운 풍속이 뭔데? 그렇지.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밝음이에요. 새로운 시세계에요. 이 어둠, 이 어둠이 뭡니까?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그런 진부한 시세계. 이 진부한 시세계를 깨물어 죽이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어둠은 태양하고 반대가 되겠죠. 사나운 풍속하고 반대가 되면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강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년. 1년은 결국 뭡니까? 태양을 갈망하는 화자. 2연 보겠습니다. 대양아. 1년하고 2연은 스타트, 처음이 똑같아요.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힘 방천에서 방천? 방천이 또 뭔데? 라고 했더니 아, 뚝이래요. 뚝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여기서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작은 우주의 호수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산과 푸른 잔디밭이래요. 결국은 뭡니까? 자,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 추상적인 대상, 정신세계를 의미하고 이것을 우주의 호수, 산, 푸른 잔디밭, 힘 방천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 한마디로 뭡니까? 진부한 시세계 또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핥아버려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태양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불결한 간밤의 서리가. 나의 신의 물을 쓰다듬어주며, 나의 신의 물을 쓰다듬어줘? 뭐 손을 얼쩡얼쩡하면 칠랑칠랑거릴 수도 있겠지.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주어라. 자, 여기서 바다의 요람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내 시의 어떤 새로운 감수성, 태양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병실을, 나의 병실이 뭔데? 그렇지, 화자의 내면이죠. 그렇죠? 화자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병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뭐야? 진부한 시세계를 병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병실은 결국은 어둠의 터이면서 진부한 시를 얘기하고 화자의 내면을 얘기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거기를 물고기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오래요. 그럼 물고기들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돼서 막 출렁출렁 움직이는 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밝은 시세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세계를 갖고 싶은 화자의 어떤 마음이죠. 그러면서 태양을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태양이죠. 태양보다도 못한, 이쁘지 못한 시. 그게 어떤 시인데? 내가 그동안 써왔던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 어떤 시. 내가 그동안 써왔던 진부한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그럼 이 어두운 병실은 어디? 그렇지. 화자의 내면.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워가며 기다린다. 네가 오기를 기다린데 누가 오기를? 태양이 오기를. 그럼 태양하고 어두운 병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 3년. 3년은요. 태양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밝음과 어둠,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태양이 뜬 밝은 세계의 도래에 대한 열망, 또는 새로운 시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열망을 주제로 삼으면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태양과 어둠, 태양과 병실, 뭐 이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아, 태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어둠을 깨물어버려라. 라고 하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는요. 현실을 뭘로 보고 있어요? 어둠, 밤의 현실로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어요? 무너진 터라든가 병실로 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뭘로 봤죠? 그렇죠. 그동안 화자가 가지고 있었던 진부한 시세계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지향하는 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뭐예요? 밝음, 고향, 어머니, 사랑, 희망, 아침과 같은 새로운 시세계. 그 새로운 시세계를 화자는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어조, 살아라, 핥아 버려라, 흔들어 주어라, 찾아오너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비유. 태양아,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마. 무너진 털을 닦고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관념적인 대상, 어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시세가 됐든 그 관념적인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기림 시인의 태양의 풍속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난해하면 난해하고 조금 추상적이면 추상적이에요. 왜? 이 시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화자가 새로운 세계, 밝음의 세계 내지는 새로운 어떤 문학적인 경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열망,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잘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